하나에 두 분씩 세 분씩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입장해 주셨고요 또 남성분들도 멋지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일축 중인자 지휘원의 노래교실 차렷 경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축 중인자 지휘원의 노래교실 공산 박달대들 불꽃 없는 우린 이만 불안감 저 거리가 우리의 선글부려 방금이 힘을 짓는 고개마다 울기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다져도록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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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